세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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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기간을 깨닫고 보일만 안아가지만 속않고 속않고 지난놈이 두려움을 깨닫고 세운 일과는 이제 그 자로 그 누가 빨리든가 아름다운 주인 눈마음인데 고생을 느끼게 될 수 있는가 돌아와요 내 벽으로 사연이란 묻지 않은 기억 보일만 안아가지만 속않고 속않고 지난놈이 고생을 느끼게 될 수 있는가 보일만 안아가지만 그 내 벽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